하나 물어볼게. 태훈아 너 나야? 너 아니야. 확실해? 어. 너 아니야. 우리 팀이다 그러면? 사랑해? 너 나 아니라면. 너 진짜 나 아니지? 너 아니야. 가자. 나 좀만 줘라. 아 싫어. 아니 좀만 줘. 아니야. 너 안 되겠다. 너 아니야. 알았어. 하나만 줘. 하나만 주면. 어? 어? 내가 볼게. 봐봐. 어? 아 진짜. 형 저에요? 지민아 열심히 하고 있어. 지민아? 야 너 내 눈에 붙였지 너? 나 안 붙였어. 너 색깔 보여줘. 색깔 없어. 나 지금 단어 맞추려고 하는데. 야 근데 너. 이거 이렇게 싹 붙여야 된다. 신문 잡으러 갑시다. 하 쟤는 어떻게 하지? 우아악. 야. 배 있는데. 지민이 어디있어요? 어 지민이? 나 지민이에요. 나 지민이에요. 깜짝이야. 너 아니지? 나 믿고 내 등을 돌고 있는 거야? 어? 알겠어. 고맙다. 제이홉 씨부터 술래가 용의자 아니다 저는 압니다 정국이요 JK 저는 저는 진영 저 태형이요 저 제이홉이요 저는 추가요 I am 진영이요 누군데요? 이거 만약에 나 이때까지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태형이한테 등을 내줬었거든요 근데 이거 김태형이지? 진짜 절교 나오죠? 진짜 이거 바로 끊어라 와서 지읍 기읍 그럼 또 끝나게? 진영이요 네 진영이요 다섯 야 저게 된다 오늘 너 진짜 나 오늘 볼 생각하지 마 방송 끝나는 대로 너도 끝이다 태형씨가 붙여야 될 사람? 나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야 layout update 자연 umping 수고하셨습니다 한국강릉 가족 , cùng 자막 오랜만에 나